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Learning from Computer Simulations to Tackle Real World Problems 이라는 주제이고요 이걸 한국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실제 세상에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싶을 때 실제로 데이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어떻게 하면 컴퓨터 시뮬레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카이스트 전작가에서 지금 석사과정 2년차 학생이고요 서창호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학부도 카이스트를 나왔고 제가 정말 관심 있는 문제는 사실 오늘 발표할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차 같은 리어버드 테스크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해 광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표를 시작할 텐데요 이제 모티베이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티베이션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딥러닝은 최근에 정말 다양한 테스크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지넷과 같이 정말 크고 그리고 다양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애노테이션이 돼 있는 그런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실제 세상에서 항상 저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이러한 데이터셋이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이런 데이터셋을 모으기가 어려운지 첫 번째 예시는 이제 Eye Gaze Estimation인데요 이제 Eye Gaze Estimation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눈에 사진이 들어갔을 때 눈에 사진을 보고 이제 이 눈의 각도를 맞추는 게 Eye Gaze Estimation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각도가 세타고 위하로 각도가 파이인데요 그 두 가지 각도를 맞추고 싶을 때 이제 필요한 데이터셋은 이런 눈 사진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에 해당하는 레이블들이 필요할 텐데 이제 사실 이 경우에서 데이터 자체는 이제 모으기가 쉬워요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 눈에 사진을 찍으면 되는데 이제 어려운 거는 정확하게 눈이 어딜 바라보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 눈이 지금 위쪽으로 52도 왼쪽으로 32도 뭐 이쪽으로 이런 정확한 레이브를 얻는 거는 사람이 에노테이트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데이터셋을 Eye Gaze에 대해서 큰 데이터셋을 모으는 게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시는요 이제 사고 예측인데요 정확히 예를 들어 어떤 것이냐면은 위와 같이 블랙박스 영상이 들어갔을 때 그 영상을 보고 아 이게 사고도 아니다 를 예측하는 게 이제 사고 프리딕팅 엑시던트입니다 근데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 것보다 더 심한 문제가 있는데 앞에 거는 이제 레이블만 모으기 어려웠다면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사고가 실제 세상에서 어 자주 일어나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도 그 순간을 캡처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엑시던트 데이터셋은 실제 세상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최근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크러시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뮬레이터를 이용을 하자라는 제안을 해왔는데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은 장점이 어떠한 타입의 데이터든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뭐 양도 저희가 이제 무한대로 많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보통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라운드 트루스 정보들에 다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혀 레이블링 코스트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몇 가지 시뮬레이터를 소개를 밑에 이제 몇 가지 이그셈프를 들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 게이지 에스티메이션 데이터셋을 만드는 유니티 아이즈 아이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드론 시뮬레이터인데 드론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으는 시뮬레이터고요 또 이제 로봇암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뭐 이런 시뮬레이터도 있고 또 자율주행 차를 위한 시뮬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 리얼 월드에서 데이터 스컬시티 문제를 시뮬레이터로 다 해결할 수 있다면은 정말 뭐 참 그냥 좋을 텐데 사실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냥 센티릭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리얼 데이터하고 다른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데이터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센티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인을 해서 바로 리얼 월드에 적용하면은 이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 오늘 사실 발표할 내용은 이제 이러한 식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발표드릴 그 논문은 이제 두 페이퍼가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퍼는 시뮬레이티드 플러스 unsupervised learning with adaptive data generation and bi-directional mapping이라고 해서 이제 이번 연도 iClear 2018년도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crash to not crash learn to identify dangerous vehicles using a simulator라고 해서 이제 내년 그 트리플 AI 2019년도에 발표할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페이퍼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어벼비를 드리자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떠한 페이퍼냐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시뮬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가장 리얼 디스트리뷰션에 이제 근접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생성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해야지 zero world의 성능을 이제 최대한 로버스트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고요 이제 먼저 첫 번째 페이퍼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지 정확하게 문제를 포뮬레이트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는 지금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도메인이 있다고 지금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메인은 소스 도메인 소스 도메인은 이제 시뮬레이터고요 소스 도메인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데이터와 그 레이블의 페어가 무한히 주어져 있다고 지금 가정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타겟 도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레이블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만 지금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보가 주어졌을 때 XS 그리고 YS 그리고 XT가 주어졌을 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타겟 도메인에서 가장 잘 작동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저희의 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를 처음 쳐다본 건 아니고요 그 전에도 많은 프리비어스 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웍은 이제 작년 12피아 2017년도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페이퍼인데요 이제 이게 줄여서 심겐이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겐이 사실 그 이슈가 되게 많이 됐던 페이퍼인 게 그 베스트 페이퍼이기도 하지만 그 애플에서 이제 원래 거의 페이퍼를 안 쓰는데 거의 처음으로 그 퍼블리시한 페이퍼라서 좀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인 건 어떤 것이냐면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진 4장이 그냥 신테릭 데이터 시뮬레이터에서 나오는 샘플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냥 바로 트레인을 하는 게 그냥 바로 학습을 하는 게 가장 나이브한 그런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안한 거는 이제 GAN을 이용해가지고 저 그 신테릭 데이터를 리얼 데이터처럼 보이도록 그 스타일을 트랜스퍼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일단 보였고요 그렇게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스타일은 트랜스퍼 되되 그 눈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핵심 스트럭처는 지금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스트럭처를 유지하면서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였고 그렇게 해서 스타일이 바뀐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리얼리스틱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학습을 하면은 그냥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 더 올라간다라는 걸 일단 얘네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왼쪽 컬럼은 어떤 정보냐면은 이제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한다는 정보고요 이제 오른쪽 컬럼은 이제 성능인데요 실제로 그 어떤 게이즈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그게 이제 Ground Truth 게이즈하고 이제 각도 차이를 구했을 때 이제 7도 정도를 7도 정도 내에 들어오면은 이제 맞다고 가정하는 상황에서 이제 몇 개나 몇 퍼센트의 데이터나 맞췄냐를 지금 에큐로시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신테릭 데이터를 그냥 활용하면은 뭐 62% 정도 나오는데 신테릭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면 성능이 살짝 올라가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그 신테릭 데이터를 리파인을 하면은 그러니까 리얼리스틱하게 보이도록 스타일 트랜스퍼를 해서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이제 더 좋아지고 그 데이터를 더 많이 쓰면 더 좋아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을 이 기존의 심갱이라는 워그에 기반을 두고 이제 발전을 시켰는데요 저희가 이제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일단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의 워그에 이제 몇 가지 그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이제 저희의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리미테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리미테이션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이제 이 리미테이션은 사실 지금 그냥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냥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리미테이션은 기존의 워그에서는 전혀 어떻게 하면은 그 신테릭 레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스페시파이 할 수 있는지 그런 언급이 전혀 없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보통 어떤 시뮬레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제 그 시뮬레이터에 인풋할 수 있는 그런 파이퍼 파라미터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파이퍼 파라미터를 입력하냐에 따라 그 시뮬레이터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달라질 텐데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그 신테릭 데이터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게 리얼 데이터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하고 매칭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혀 그 시뮬레이터의 장점을 이제 기존의 워그는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했고 저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리미테이션은 뭐냐면요 이제 사실 리얼 데이터하고 지금 신테릭 데이터 두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도메인이 전혀 지금 대칭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칭적이지 않고 완전히 비대칭적인데 첫 번째로 신테릭 데이터는 일단 리얼 데이터에 비해서 개수가 양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한히 많이 데이터를 제너리트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테릭 데이터는 보통 사람이 정한 몇 가지 룰에 의해서 그 이미지라든가 그런 데이터 샘플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리얼 월드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양한 노이즈들이 추가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샘플 자체가 이제 깨끗한데요 이제 이러한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좋은 언슈퍼바이즈드 도메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고 이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어댑티브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이고 이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고 싶은 게 그 신테릭 데이터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하고 리얼 데이터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시키는 게 이제 이 첫 번째 단계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걸 하냐면요 이제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단계인데 이제 그 사이클 겐을 이용해서 런 바이 디렉션을 맵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결국 사이클 겐을 이용해가지고 그 두 가지 도메인, 신테릭 도메인하고 리얼 도메인 간의 두 가지 도메인의 데이터가 있을 때 반대쪽 도메인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를 이제 배우고요 여기서 뭐 마이너한 컨트리뷰션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클 겐을 좀 더 잘 되도록 그 개선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이 백월드 트랜슬레이션인데요 어떤 리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테스트하고 싶은 리얼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걸 신테릭처럼 보이도록 바꾸고 그거를 이제 인풋 네트워크에 넣어주는 게 저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어댑티브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디스트리뷰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시키고 싶은 거죠 여기서 처음에 시뮬레이터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신테릭 데이터 위드 레이블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게 그냥 라이브하게 저렇게 만들어진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정보가 하나 더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있는 정보가 이제 리얼 데이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아까 신테릭 데이터하고 다르게 지금 레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레이블을 그냥 있다면은 레이블이 있으면은 그냥 이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그냥 저희가 아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뭐 신테릭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시킬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수도 레이블을 달아줍니다 수도 레이블을 하면 그냥 간단히 말해서 트레이닝된 프레딕터를 가지고 리얼 월드 샘플에 대해서 그냥 이제 라이브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건데요 이 값들이 다 정확하진 않겠죠 처음부터 바로 정확하진 않을 텐데 이제 적당히 어느 정도 리얼 월드 레이블의 이제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은 에스티메이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리얼 월드 레이블의 디스트리뷰션을 알 수 있으니 다시 한번 시뮬레이터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게 반복하면서 시뮬레이터의 파라미터 그 신테릭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리얼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하고 좀 더 가깝게 만들었는데요 모든 단계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바이딕션 맵핑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진 신테릭 데이터하고 리얼 데이터하고 그 사이클 갠을 이용해서 이제 맵핑을 배우고요 사이클 갠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는 여기까지가 트레이닝이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백월 트랜슬레이션에서는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값을 알고 싶은 테스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거를 일단은 사이클 갠을 이용해서 이제 신테릭 라이크 샘플로 바꿔주고요 그 샘플을 이제 기존의 그 신테릭 데이터에만 트레이닝된 프리티터에 넣어줘서 이제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단계에 대해서 왜 저희가 이런 거를 제안을 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어댑티브 데이터 제너레이션 단계인데요 먼저 시뮬레이터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이 어떤 특정 저희가 제너레이트 하고 싶은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은 세타하고 파이의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랜덤하게 인스턴스를 이제 하나를 제너레이트 하고 그 랜덤 인스턴스에 대한 그런 어떤 시뮬레이터의 룰에 따른 이미지 데이터 샘플을 제너레이트 하는 게 이제 보통 시뮬레이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디스트리뷰션을 저희가 리얼데이터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모른다면 사실 신테릭 데이터하고 리얼데이터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샘플이 나올 텐데요 이게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쓴 리얼데이터셋은 어떤 경우에서 모은 데이터셋이냐면 이제 앞에 이렇게 노트북이 있을 때 그 노트북을 보는 사용자의 눈을 모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의 눈들이 이제 아래를 보고 있고요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 좌우의 각도가 되게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그냥 시뮬레이터를 다운받아서 그냥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사용을 한다면은 어... 여기서는 굉장히 그 범위가 넓거든요 주어진 신테릭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막 눈이 뒤집어지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그 필요 없는 데이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바로 학습을 하게 되면요 이제 거의 뭐 너무 오차가 그러니까 너무 그 어큐로시가 너무 떨어지는데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신테릭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좀 시스테매틱하게 그 두 가지 디스트리뷰션을 매치시키고 싶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걸 하는 방법은 뭐 랜덤하게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을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걸 이용해서 신테릭 데이터를 제너레이트를 하고 이렇게 제너레이트 된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모델을 학습을 합니다 아이 게이지를 할 수 있는 모델을 학습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리얼 데이터에 그 수도 레이블을 달아주고요 수도 레이블을 달아주면은 대충 그 리얼 데이터의 에스티메트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다시 시뮬레이터의 파이퍼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실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좀 잘 작동한다는 걸 증명을 했는데요 이제 보시면은 그 컬럼은 맨 왼쪽 컬럼이 뜻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그라운 트루스 세타의 민값과 그라운 트루스 세타의 민값과 저희가 프리티탄 수도 레이블의 세타의 민값들의 차이고요 밑에는 파이의 민값과 파이의 민값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 실제 디스트리뷰션하고 저희가 예측한 디스트리뷰션하고 줄어든다는 뜻인데요 이제 이터레이션을 거치면 거칠수록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그 오차가 줄어드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기 표에 나와 있지는 아닌데요 이걸 이용해서 트레인을 했을 때 성능도 계속 확확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표에는 이제 넣지 않습니다 페이퍼를 보시면은 정확한 성능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바이디렉셔널 맵핑을 배우는 단계인데 여기서는 사이클 게인을 이용을 했고요 네이버 분들이 저보다 사이클 게인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사이클 게인은 이제 두 가지 도메인이 있을 때 A하고 B 도메인이 있을 때 그 반대쪽 도메인으로 그 기존의 스트럭처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 스타일을 바꾸고 싶을 때 이제 사용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게인은 그 기존의 스트럭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사이클 컨시스턴시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출발 이미지에서 이제 반대쪽 도메인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이 되도록 그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하는 턴이고요 그걸 이용해서 스트럭처를 유지하되 이제 반대쪽 도메인으로 스타일 트랜스퍼를 가능케 하는 게 사이클 게인이고 사이클 게인의 장점은 이제 사실 그 가장 큰 장점은 그 데이터들이 페어와이즈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냥 이제 페어와이즈가 아니라 그냥 이제 마구잡이로 A 도메인은 이런 데이터가 있고 B 도메인은 이런 데이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도 그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냥 사이클 게인을 사용하면은 살짝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제 그 문제의 지금 이그샘플들을 지금 왼쪽에 이제 지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 이제 스타팅 인풋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저 여기 리얼 이미지들인데요 저걸 이제 신테릭 데이터처럼 보이도록 스타일을 바꾸고 싶고 그 바꾸는 동시에 그 눈이 바라보는 각도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사이클 게인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중간에 있는 이미지들이 그 스타일이 바뀌는 결과들인데요 눈의 각도가 완전히 지금 그 바뀌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웃긴 거는 또 보면은 사이클 게인이 저거를 저 스트럭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이클 컨시스턴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들이 실제로 갔다가 왔을 때 돌아온 그런 사진들인데 이제 보시면은 시작된 인풋 이미지하고 완전히 동일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완벽하게 미니마이즈가 데스매도 불구하고 전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를 저희는 일단 여기서 확인을 했고요 일단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큰 컨트리뷰션은 아니지만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로서 하고 피처로스를 동시에 사용했더니 성능이 해결된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 성능이 이제 훨씬 좋아진다는 걸 보였습니다 보시는 이게 이제 사이클 컨시스턴시하고 피처 컨시스턴시를 둘 다 사용한 건데 눈의 각도가 유지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피처 컨시스턴시는 별로 복잡한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은 기존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피처를 뽑고 예를 들어 VGG 네트워크 같은 걸로 피처를 뽑고 스타일 트래스포드 네트워크에서 피처를 뽑았을 때 그 두 가지 피처가 일치되도록 하는 게 에러노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게 이제 그냥 간단한 피처로스입니다 근데 이제 피처로스만 또 사용했을 때는 또 성능이 안 좋고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제일 성능이 좋다는 걸 일단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데이터 샘플에 대해서 예시를 보인 건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좀 더 복잡한 그런 자율주행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안한 피처로스가 사이클 겐의 성능을 좀 더 올리는지 궁금해서 시도를 해봤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사이클 컨시스턴시가 완벽하게 미니마이즈가 되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차가 이제 차가 그 지워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서도 여기 세 번째 사진 보면은 중간에 있는 검정색 차가 지워지고요 그래서 그 사이클 컨시스턴시는 유지되는데 제대로 스트럭처가 유지가 안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피처로스를 추가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차들의 형태나 도로의 형태들이 훨씬 잘 유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키티 데이터 세트에서 GTA 그 데이터로 지금 스타일 트랜스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백월드 트랜스테레이션인데요 이제 백월드 트랜스테레이션은 그 테스트 데이터를 신테릭 데이터로 바꾸고 그걸 이제 인풋으로 넣어주는 건데 이게 기존의 어프로치랑 어떤 점이 다르냐 라고 물으실 수가 있을 텐데요 기존의 어프로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포월드 트랜스테레이션입니다 포월드 트랜스테레이션이라 하면 신테릭 데이터를 리얼로 바꿔서 그걸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 할 때는 그냥 리얼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근데 저희는 그와 반대로 이제 트레이닝은 그냥 신테릭 데이터로 하고요 테스트를 할 때 리얼 데이터를 신테릭 데이터로 백월드 트랜스테레이션을 하고 그걸 신테릭 데이터에 넣어주는 게 저희의 저희의 제안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이게 이제 어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냐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둘 다 저희 적어도 저희 그 실험에 있어서는 그 백월드 트랜스테레이션이 포월드 트랜스테레이션보다 뭐 조금 더 좋다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 그 백월드 트랜스테레이션이 포월드 트랜스테레이션보다 잘 될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 인투이티브 인투이션을 몇 가지 전달해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두 가지 도메인이 굉장히 비대칭한데요 그러면 어떤 그 포월드에서 백월드로 가는 게 더 배우기 쉬운 맵핑이냐 아니면 신테릭에서 리얼로 가는 게 더 배우기 쉬운 맵핑이냐 아니면 리얼에서 신테릭으로 가는 게 더 배우기 쉬운 맵핑이냐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테릭 도메인이 훨씬 노이즈가 없기 때문에 리얼에서 신테릭으로 오는 거는 디노이징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테릭에서 리얼로 가는 거는 그 노이즈를 어떻게 보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할루시네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디노이징이 저희는 좀 더 배우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인투이션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인투이션은 신테릭 데이터가 훨씬 더 샘플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신테릭 도메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프리티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을 같이 적용했을 때 백올주 트랜슬레이션이 좀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인투이션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전부 다 적용했을 때 맨 밑에 있는 게 저희 성능인데요 기존에 웍을 다 깨고 소타 성능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를 좀 더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을 짓자면 여기서 한 거는 시뮬레이터의 그런 플렉시빌리티를 이용해서 신테릭 데이터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 리얼데이터의 레이블 디스트리뷰션을 매칭을 시켰고 두 번째는 사이크겐을 좀 더 인프로 했고요 세 번째로 두 가지 도메인 간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좀 백올주 트랜슬레이션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MPI 게이즈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타 성능을 찍었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지금 발표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끝나고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혹시 궁금하게 있으면 바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데이터의 신테릭 데이터와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의 디스트리뷰션을 맞춘 거고 하나는 스타트 트랜스퍼를 애플이 한 거랑 반대 방향으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뒤에 걸 빼고 앞에 것만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나오나요 앞에 게 했을 때 성능이 여기는 있는데요 8.4입니다 근데 이게 이터레이션 첫 번째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처음 주어진 시뮬레이터를 다운받았을 때 파라미터가 입력이 돼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그냥 학습을 하면 13, 12 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 줄이 확 줄을 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따가 끝나고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AA에 발표될 내용이고요 이 웍에서 핵심은 하고 싶은 거의 핵심은 컬리션 프레딕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컬리션 프레딕션 시스템은 짧게 말해서 CPS라고도 하는데요 CPS의 꼴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빨리 그 사고를 예측하는 게 CPS의 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CPS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디파인한 그런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에 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냐면 예를 들어 너무 빨리 가까워지면 그냥 위험하다고 해라 그런 룰 베이스드 알고리즘을 따르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라이다나 아니면 차량 간 통신을 가능케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칩 같은 굉장히 비싼 디바이스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의 그래서 이런 기존의 웍인인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웍에서 하고 싶은 거는 룰 베이스드가 아닌 데이터 드리븐 알고리즘에 기반한 CPS를 만들고 싶고요 또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 그냥 비싼 센서가 아닌 카메라 싱글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바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자면 이렇게 싱글 카메라 있을 때 딥러닝 모델을 통과하면 각 차별로 어쩐 차들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컬리션 프로바리티를 내놓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꼴이고요 이거를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바라보면은 다음과 같이 딥러닝 모델을 투스테이지 알고리즘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스테이지 알고리즘의 첫 번째 단계는 오브젝트 디텍션 및 트래킹 단계인데 이제 카메라 인프 카메라에서 사진이 들어오면은 그 사진에서 일단은 차를 다 찾아내야겠죠 어떤 차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저희 웍의 핵심은 아니고 여기서 그냥 하는 거는 그냥 욜로나 RCNN 같은 유명한 오브젝트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사실 저희가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런 건데요 이제 이미지하고 그 이미지에서 특정 차가 주어졌을 때 이제 이 차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바이너리 클리스테이션을 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저희의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CPS가 실제로 저희가 만들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이거는 저희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모델은 모습은 아니고요 정말 좋은 CPS를 만들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안전한 차는 초록색 위험한 차는 빨간색으로 예측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의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부딪히는 차를 다 빨간색으로 지금 예측을 하는데 이제 이러한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게 이 웍의 목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이 영상을 준비한 거고요 이제 바로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걸 만들었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이터 드리븐 CPS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데이터스 퀄시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시던트 데이터가 없고요 키티 데이터셋이나 시티스케이프 같이 유명한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전혀 엑시던트 데이터가 없고 저희가 직접 모으려고 해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GTA나 카일라 같은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도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시뮬레이터는 사실 그 자동차 사고에 테일러돼서 나온 그런 시뮬레이터는 아니고 거의 보통 다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위해서 나온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그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엑시던트 신들을 재너레이트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GTA라는 게임을 사용을 했고요 GTA를 해킹을 해가지고 각 플레이어 각 드라이버들의 비에이비어를 이제 모디파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하게 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고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 어떻게 했냐면은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이제 스크립트5라고 뭐 GTA를 해킹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헬퍼 펑션들을 뭐 구현을 했는데 첫 번째 펑션은 Start Cruising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게임 내에서 일정한 속도로 자율주행을 하는 그런 펑션 두 번째 펑션은 Get Nearby Vehicle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차들의 리스트를 리턴하는 펑션 세 번째 펑션은 Set Vehicle Out of Control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차의 컨트롤을 이제 그 읽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Is My Car Colliding은 제가 제 차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함으로써 사고가 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펑션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랜덤하게 주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차를 하나씩 하나씩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랜덤하게 이제 그 차들이 저한테 부딪힐 텐데 그때 그걸 이제 사고라고 디파인을 하고 그 장면을 이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GTA를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Normal Driving Scene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이제 이거를 해킹을 해서 사람들의 비헤벼를 바꿔서 이제 아래가 저희가 모은 그 사고 데이터셋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앙성 침범 아니면 오른쪽에서 침범하는 거 아니면 갑자기 급정거 이런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버버버벼를 드리자면은 뭐 3600개의 이제 넌 엑시던트 씬이 있고 뭐 한 7700개의 엑시던트 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씬들은 어떤 식으로 컴포즈가 되어있냐면요 그 20개의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보통 엑시던트 씬 같은 경우 마지막 프레임이 이제 부딪히기 0.1초 전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각 프레임마다 0.1초의 간격을 두고 이제 모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단순하게 이런 이미지하고 뭐 레이블 페어만 모은 게 아니라 이제 각 차들의 여기 보이는 이 바운딩 박스로가 쳐져 있는 모든 차들의 그런 메타 인포메이션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를 들어 이 차에 해당하는 그 사진이 이건데요 이 하늘색 그 차인데 이 차의 포지션 아니면 벨로시티 아니면 윌 앵글 턴 레이드 이런 거를 이제 다 모았습니다 엑셀러레이션 그리고 지금 이 데이터셋은 사실 지금 온라인에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까지가 지금 어떻게 하면은 그럼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았냐에 대한 얘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은 뭐 가장 나이브한 솔루션일 텐데 이제 충분히 리얼리스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용하면은 좀 성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솔루션을 제안했는데 첫 번째는 이미지, 피처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별로 복잡할 거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 제가 발표한 논문에 백월드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해서 스타일 트랜스퍼를 했고요 두 번째는 레이블 어댑테이션인데 이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이 좀 더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이따가 자세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냥 피처 어댑테이션을 간탁하게 다시 요약을 하자면은 신데릭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리얼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그냥 저 신데릭 트레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면은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걸 그냥 넣어주지 말고 리얼 테스트 데이터를 그 신데릭 도메인처럼 신데릭 데이처럼 보이게 그 스타일을 바꾼 뒤에 넣어주면은 성능이 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백월드 트랜슬레이션을 요약한 거고요 이제 이제 좀 더 두 번째 파트인 레이블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레이블 어댑테이션이 뭔지 감도 안 잡힐 수도 있고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아 이유를 모르실 것 같은데 먼저 왜 레이블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 신데릭 레이블이 이제 바이아스트 했다라는 건데 이제 예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시간이 이제 사고에 가까워질수록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사고 씬이고요 이제 마지막 그 사진에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어떻게 신테릭 레이블을 제너레이트를 했냐면 이제 그냥 마지막에 부딪히니까 위험한 장면이다 해서 모든 스무 가지 프레임에 그냥 위험한 장면이다 해서 신테릭 레이블을 1을 부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은 전혀 지금 확대를 해서 보면은 위험한 그런 사인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확 딱 봐도 이제 윌 앵글이 이제 저쪽으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딱 봐도 이거는 뭐 비이클 앵글이 저쪽으로 오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 왼쪽 두 개의 샘플에 대해서는 잘못된 레이블이 사실 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이어 하는 레이블은 저쪽 왼쪽 두 개가 0 여기가 이제 1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레이블 어댑테이션 메소드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어떻게 레이블 어댑테이션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비이클 패스 프레지션이라는 그런 토픽 자체가 사실 머신러닝계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 자율주행 쪽 이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스터디되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제 그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유명한 그 비이클 프레지션 모델이 이제 결국 그 차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이제 CTRA 모델이 굉장히 유명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CTRA 모델은 실제로 리얼 월드에서 어떤 차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달성을 하고요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각 차들의 포지션, 벨로시티, 엑셀러레이션, 그리고 턴 레이트 각 속도 어떻게 돌고 있는지 그런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널 정보들이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차들의 인터널 스테잇을 다 액세스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두 가지 이걸 이 CTRA를 이용해서 각 차들의 패스를 프린트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포즈하는 레이블 어댑테이션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비이클 인터널 스테잇을 액세스를 하고 그걸 이용해서 CTRA를 이용한 레이블 어댑테이션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리파인드 레이블을 얻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왼쪽 사진이 아까 보여드린 안 위험해 보이는 사진이고 여기가 오른쪽 사진이 위험해 보이는 사진인데 이제 실제로 신테릭 레이블은 다 112라고 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어댑테이션을 하냐 첫 번째는 인터널 스테잇을 리트리브를 해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벡터를 얻어내고 포지션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CTRA를 이용해서 이 차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퓨처 패스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실제로 그 시간마다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려보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CTRA의 모델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리파인드 레이블은 0으로 달리는 거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는 이제 CTRA의 모델을 이용해서 패스를 프리트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부딪히니까 리파인드 레이블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레이블 어댑테이션을 이용해서 그 기존의 레이블들을 다 바꿔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두 번째 발표의 메토돌리지는 다 끝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험을 실험 결과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웍에서 저희가 사실 하고 싶었던 키 메시지는 그 리얼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조그마한 리얼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큰 신트릭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다라는 게 이제 큰 메시지인데 키 메시지인데 리얼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장점은 사실 이제 바이오스가 데이터셋 바이오스가 전혀 없겠죠 근데 이제 라이오 신트릭 데이터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셋 바이오스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냐 그게 이제 퀵 퀘스천이고 이거를 이제 답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그 리얼 데이터셋을 또 따로 모았습니다 아까는 그 신트릭 데이터셋은 GTA Crash이라고 명칭을 지었는데 이제 리얼 데이터셋은 유튜브 Crash이라고 모았고요 말 그대로 유튜브에서 일단은 사고를 다 긁어모았는데 100개의 넌 엑시던트 씬 122개의 엑시던트 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바운딩 박스랑 vehicle 아이디를 매뉴얼하게 에너테잇을 했고 이제 이 중에 하프는 그 트레이닝으로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이 중에 하프는 테스트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셋 사이즈를 비교를 한 건데요 엑시던트 씬에 비해서 GTA Crash의 샘플들이 100배가 더 많다 그리고 이제 샘플들의 개수인데 이거 샘플의 개수는 무슨 말이냐면은 씬의 개수는 정말 그 20가지 프레임이고요 샘플은 이제 그 안에 차들의 개수를 다 샘플을 하나하나으로 본 건데 그것도 이제 한 100배 정도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런 데이터셋 저희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다른 모델들을 트레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게 각각 다 컴플렉시티가 다 다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컴플렉시티가 올라가는 모델인데 첫 번째 베이스라인은 첫 번째 그 알고리즘은 그 어떤 바운딩 여러 개의 시퀀스 바운딩 박스들이 주어졌을 때 그냥 바운딩 박스의 사이즈만 고려하는 그냥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만 보고 이제 이걸 플리컨닉 네트워크를 통과했을 때 이제 이게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상할 수 있는 거는 뭐 사이즈가 갑자기 커진다던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니면은 그냥 엄청 크다던가 하면은 이제 보통 저런 네트워크는 사고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더 복잡한데요 사이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운딩 박스의 그런 모양까지 다 고려하는 그 모델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저렇게 이제 바운딩 박스 그 이미지를 다 만들고요 맵을 만들고 그걸 이제 스택을 해가지고 이제 그냥 CNN을 돌렸습니다 정확하게는 VGG16을 사용을 해서 그냥 이제 한 번의 프리디션을 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위에 거보다 좀 더 복잡한 거를 이제 감안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이제 고려할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제일 컴플렉시티가 높은 모델은 그 바운딩 박스 뿐만이 아니라 그 해당 이제 RGB 이미지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저희가 바라는 거는 알고리즘 3가 제일 잘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먼저 유튜브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한 성능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알고리즘 1, 2, 3가 있는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컴플렉시티가 복잡한 상황이고요 이제 이 상황에서 전부 다 뭐 동일하게 0.87 정도를 달성을 했는데 아 이건 지금 AUC입니다 바이너리 크래스티킨에서 AUC를 지금 퍼포먼스 매트릭으로 사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인을 하면은 이제 모든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성능이 다 컨시스턴트하게 좋아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봐도 신테릭 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인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여기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 주목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리얼 데이터셋에 대해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달성하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 1이고요 컴플렉시티가 가장 낮은 신테릭 데이터셋이 가장 잘 되는 거는 이제 알고리즘 3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이제 리얼 데이터셋은 너무 그 샘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데이터셋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냥 모델을 학습했을 때는 복잡한 모델을 사실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모델은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신테릭 데이터셋은 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모델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결과인데요 이제 그러면 실제로 이걸 가지고 도메인 어투테이션을 했을 때 성능이 어떻게 바뀌냐 네 여기서 0.9086에서 1% 정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0.9164 정도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키 메시지는 다 전달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실제로 그러면 저희가 만든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 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표는 어떤 표면에면요 X축은 일단 Y축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Y축은 미스트 텍션 레이신데 저의 알고리즘이 얼마나 많이 실수를 하는지에 대한 레이시고요 이제 X축은 타임트 컬리션이라고 해가지고 사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타임트 컬리션이 커집니다 TTC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TTC가 작으면 해당 부딪힐 차가 저희 차랑 가까울 거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쉬울 거고 TTC가 큰 차들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냥 바운딩 박스만 보고는 사실 맞출 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건 당연한 결과인데 알고리즘 1 트레인드 리얼 데이터가 리얼 데이터 세트에서 가장 잘 되는 모델인데 보시면 다음과 같이 TTC가 커지만 커질수록 미스트 디텍션 레이시이 커지고요 저희가 트레인한 신트릭 데이터가 신트릭 데이터 성능을 보여드리면 이제 TTC가 큰 이 부분에서 18.5% 정도의 인플루스먼트를 달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정말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맨 오른쪽 리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TTC가 작으면 사실 사고를 예측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부딪혀 예측해봤자 0.5초 안에 예측해봤자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해봤자 의미가 없는데 저희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은 1.7초 이 정도의 리전인데 그 정도 리전에서 저희 알고리즘이 18.5% 정도 더 잘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키메시지는 컴플렉스 모델이 필요한데 TTC가 큰 부분에서는 저희 모델이 더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더 잘 된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었고요 이거 말고 실제로 어떤 걸 배웠냐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실험은 좀 재밌는 실험인데 어떤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사고 확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윌 앵글 사진인데 반대쪽 차선에 있는 차가 차의 윌이 저를 향하면 향할수록 사고 확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비이클 앵글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차선에 있는 차가 저를 향하면 향할수록 사고 확률이 올라가고요 또 이제 마지막 벨로시티를 확인하는 건데 보시면 멀어지는 차는 전혀 가까이 있어도 사고 확률이 0이고요 가까워질 때만 사고 확률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모스테이션 비디오인데요 이제 실제로 저의 알고리즘을 리얼 데이터셋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데모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이제 그라운 추스 콜리션 비이클이고 빨간색 바운딩 박스가 이제 저의 알고리즘이 예측한 부딪힐 차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거의 항상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겹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되게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넌엑시던트 신이고 뒷부분에 넌엑시던트 신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넌엑시던트 신이고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안전하다라고 프리트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웍도 다 발표를 마쳤는데요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는 데이터 드리븐 CPS를 만들기 위해서 커스텀 신테릭 데이터 제너레이터를 만들었고요 이제 그거 위에다가 이제 성능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레이블 어댑테이션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리얼데이터를 이용해서 트레인한 것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 스타고 데모 비디오도 다 이제 공개가 되어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발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은 이제 여기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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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